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홍콩 유명예술가 마이클 라오의 아트토이 작품전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한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셀리웅 수석대표는 홍콩의 창의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문화예술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리웅 대표는 또 홍콩 럭튜닝 행정장관이 앞으로 3억 위안, 우리 돈 약 4,200억 원을 창의산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는 홍콩 정부가 창의산업 발전에 주력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콩 정부는 홍콩 예난 지역의 40헥탈에 이르는 규모를 문화구로 조성하고 2015년부터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한국의 산업 발전 낭이 나선 한국과 한국의 산업을 운영하며 한국의 산업을 운영하고 홍콩 audience를 분원하며 나는 미국과 한국의 산업을 운영하는지 음악식은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후원한 것으로 마이클 라우의 피규어 작품, 아트토이 세계를 열어주는 서막이 됐습니다. 마이클 라우는 서울에서 개인작품전을 연 첫 번째 홍콩 예술가로 2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